구본영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구 시장 측은 곧따로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시장은 판결 직후 이임식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시민을 능멸했다며 시장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